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현동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묶어서 영장 청구를 했는데요.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을 고려해서 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현동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묶어서 영장 청구했고요. 또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을 고려해서 영장을 청구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지 이제 법원의 구속적 피해자 신문이 이루어진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렇게까지 언급한 상황이고 지금 근데 입원한 상황이어서 어떻게 또 표결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